어르신대에서 아우 그 새끼 신나게 잘하네 마지막으로 태진아 사랑은 아브라하나 자 노래하면 가자 아시죠 노래요 아 운동 운동 노래요 가자 두 팔 들으시면서 다시 노래요 저 뒤에 자 노래야 가자 자 박수 박수 아 운동 운동 같이 같이 해 해 두 사랑은 아브라하나 사랑은 아브라하나 사랑은 아브라하나 우리나 huh 뿐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나면서禁業 이별의 아무것도 두 사람이 만하게 어느 시에 보니 너와 내가 만나 좀 하만을 지는가 사랑은 아무나 나도 누가 싶다고 했나 자 운동 운동 어르신을 가수 중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흔해한 얘기가 아니지 만나보고 만나도 웃기지 못하면 외로운 건 이만이 잠깐 어느 시에 보니 너와 내가 만나 좀 하만을 지는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니 누가 싫다고 했나 다 같이 사랑은 아무나 저 사람은 아무나 다 같이 신나고 했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앉으셔서 고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달에 또 만날 걸 약속드리면서 이만 헤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이었습니다